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R-E-L-L-A 뭐에서 내는 소리? 우산인데 저거 그렇군요 뭐에서 내는 소리 이걸 까먹었냐 아까 같이 해봐 이때 이걸 까먹더니 그런건 없구요 내는 소리 어떤 틀리던 소리내세요 어떤 틀리던 소리내주세요 이거 구원은 못볼게 아무 소리도 안날거에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아 아닌건 아니고 클래스카드로 이걸 보고 읽기 연습을 했으면 보자마자 소리가 딱 튀어나와야 하는데 소리 내주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낼 거예요? 뭐라고요? 엄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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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엘 엘? 엘 엘 소리나요?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이 무슨 소리내는지 엘이 무슨 소리내는지 또 얘기해 줘야 돼?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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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서 엄브레엘라 엄브레엘라 뭐 좀 이상하게 소리냅니까? 엄브레엘라 엄브레엘라 소리 잠깐만 바꼈어요 그 다음에 알파벳 V A N 뭐에서 내는 소리 뭐에서 내는 소리 B Sy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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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해요?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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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뱉 뱉 어쩌죠? 뱉 누가 뱉이래? 뱉 윈니가 아랫니 소리가 스치면서 뱉 뱉 뱉 윈니가 아랫니 소리 못 스칩니까? 뱉 안되네요 에이는 에 에 어 중에서 엎쳐서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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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t t tnt 모여서 내는 소리 모여서 내는 소리 왜 안됩니까? 텐트 텐트 뭐고요?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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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는 예 중에서 텐트 이거요 그래서 소리 텐트 쓰기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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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스무 번 씁인 거 알죠? 소린 내세우고 그러니까 맞든 틀리죠. 알파벳? T.O.P. T.O.P. 내는 소리. 내는 소리. 망했네. 망했네가 아니고 그냥 소리를 내라고. 연습해서 듣고 따라서 막 말했잖아. 글자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소리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는 O가 여기서는 이 소리가 나서 다 합쳐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공부했을 때 난 소리가 뭐예요? TOP 뭐라고요? TOP TOP 된 이유 하나씩 TOP 합쳐서 TOP 똑바로 안 해요. TOP 그래갖고 뭔가에 기억나겠다. TOP 또는 O, A, O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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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 어떤ös TOP TOP 너무 깊은 거 있는데 TOP D, O, P 그리고 시험 잘 치면 열 번으로 감해주는 거 알죠? TOP 저거 내가 써야 되는데 알파벳 V, A, S, E V, A, S, E 뭐였는데? 소리 V, A, 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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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하나씩 V 내가 언제 V라고 그랬어 V,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라니까 이거 V 못 해요? V 해보세요 V V 그다음 V V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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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 V V A V V V V S V V V V V V V V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 A, A 중에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뭐야? A A, 소리 베이스 내가 이제 베이스라 그랬어 베이스 V, A, S 소리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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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D, E T라고 해야겠다 R U, N, D, E, R 뭐해서 내는 소리? 몰라요 그냥 맞든 틀리든 내가 분명히 소리내려고 한다 너 소리 안내는게 손해야 모르고 있어 그냥 보고만 있죠 그냥 소리를 내라고요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이 무슨 말인지 몰라? 어? 너보고 정답을 얘기하래 연습한 걸 하라고 연습한 대로 하라고 몰라요 또?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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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안 따라하죠 소리를 정말 안댑니다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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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거땐 U, U, O 중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E는 중에서 A R 다 합쳤어 Under 소리 Under U N D E E R 소리 Under Under A 알파벳 UP 내는 소리 UP UP 사라 씨 UP 합쳐서 UP 따라 하라고요? U는 U, U, O 그래서 합쳐서 UP UP OK 알파벳 U 근데 의미 안해요 뭐? 의미 안해요 뭐래요? 빨리 하세요 알파벳 U, M B R R E, L, L, A 뭐에서 내는 소리? Umbrella Umbrella 다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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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D LA Umbrella 소리 Umbrella U M U M R E L A L L 2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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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V V E S T 내는 소리 V V V V V V V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예예 예예 소위 안내면 니가 손해라 했어 아무 소리나 내라 아무 소리도 낼 게 없어? 맞든 틀리든 하라고 연습한 걸 하라고 뭐라고? 베스트 네 하나씩 붙 그가 아니구요 맞춰서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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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중에서 소리 fast 소리 vast 쓰기 v e s t fast 알파벳 t i g e t a r t i g e r 뭐해서 내는 소리? 나는 나는 이라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를 하고 뭐 나는 못하니 하니 뭐 이런 얘기 좀 하세요 네 어? 네가 클래스 카드로 이거를 보고 어? 소리내고 어? 올바르게 소리냈는지 확인하고 했어? 응? 했냐고 응? 알파벳만 보고 영어로 소리내는 거 어? 전부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했냐고 응? 응? 사지도 않고 뭘 나는 어쩌고 저쩌고 뭐 말도 안되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응? 나는 뭐 머리가 멍청하다고? 야 미국사람들 알파벳 아니 뭐야 곱쌤 뭐 나노쌤 못하고 어? 구구단도 모르는 애들 영어 잘하고 살거든요 응? 응? 하지도 않고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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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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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이유 하나씩 앗 다 합쳐서 소리가 뭐래? 타이글 타이글 거 거 거 아닌데 타그거 이런 소리네 타그거 타그거 타이는 셋 중에 뭐? 중에서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타이 지는 직 중에서 이는 여보세요 예 예 예예예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름 뭐? 이 에어 이 에어 중에서 다 합쳐서 타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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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타이글 타이글 소리 타이글 타이글 쓰기 타이글 타이글 자 그래서 이 시험 잘 치면 지난번 시험보다 잘 치면 10 번 쓰의 아니면 수음을 쓰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